정규로 돌아갑니다 살았으면 킬 가김? 근데 하나 박으려면 2, 6이어가지고 안되는데? 아 내걸 죽이는 방법 있었나? 금단의 인프는 조심합시다 쌍프는 자제합시다 한개 추가? 나 기상의 전율 잡히고 시작했는데 왜 하필이면? 왜 때문에? 자제합시다 어? 쇼? 처음부터 빠르? 숑키야 아 가서 왔네 그치 아 뭐야 패 패 압축 아 이게 있구나 삼코 삼코에 5딜 나눠내기 3코에 5딜 나나네 수아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코에 5딜 나나네 이게 하필이면 또 이거 숨은 음이랑 고양이 마술 나왔으면 되는데 또 같이 나왔어 억가 억가 오지죠? 숨은 음이 아 조금 아쉽네 이거 쓸 법도 했어요 12딜 근데 이거 힐이 있어가지고 활은 다음에 찾아도 돼 고양이 마술 고양이 마술 아 왜 이렇게 아프냐 7 어떻게 하지 아 이제 좀 잊을때 이제 이쁘건 심하다 심해 심해해 저주 짭쿨 뭐야 아 이거 냈어야 되나? 이거 뭐야 나 처음 봤나 심칸가? 6, 7, 8 10 10 10, 9, 10 10, 9, 10 10, 10 잭쿨 아 이게 잭쿨 생각하면 버렸어야 됐네? 오케이 이해했어 저거 버려야 된다 잭쿨 상대하면 투기장? 야생전? 정규전 정규전 알차게 다 즐기죠? 찜창맨 전설건담 승리가 아니면 저거벨 코드를 위하여 아 이거는 좋은 이건 좋아요 세트는 갈게요 아 쥬무노미 이 댓 뉴비가 써도 돼요 왜냐면 내가 굴릴 수 있다는 건 뉴비가 써도 된다는거야 이게 도라도라 돌돌돌이 깡을 한번 해야되거든? 근데 깡을 안했어 얘가 그럼 도라도라 돌돌돌이 없다는거거든? 깡은 이마나야 형 아 그러네? 깡을 하나? 도라도라 돌돌돌 삼코 그럼 이거 깔걸? 아 이거 도라도라 돌돌돌 5코? 아 5뎀? 오케이 그럼 다음에 도라도라 돌돌돌 하고 그럼 나는? 뽑고 나들은 다양하게 흘리고 다닌다니까 요거까지 부여하고 근데 딱 죽네? 좀 싫다 근데 다음에 요거 나가고 싶으면 아니다 요거하자 이건 도라도라 돌돌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도라도라 돌돌돌 안한다고? 말이 안되지 아 아 아 아 아 8, 9, 10 하나 더 내 아예 이렇게 되면 하나 더 내 돌아돌아 돌돌돌 해도 1일이나 2일이나 4일이나 깡 돌리고 무기 방역 죽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돌아 돌돌돌 재련 했기 때문에 이거 있거든 써 연결 악절 여유 있다 이건가 2일이나 1일이나 2일이나 6일이나 2일이나 도라 도라 돌돌돌 왜 안쓰는거야? 왜 안쓰는거에요? 도라 도라 돌돌돌? 아 근데 너무 이쁘게 나온다 7각이라고? 6 7,8 아 그러네 딱봐도 킬각이네 6각 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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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돌돌돌 왜 안하지? 아 방패 5됨이었어 도라 도라 돌돌돌 3코 전사 3코 5딜 5딜 파바방 그리고 아까 그 뭐였지? 5딜 주는 흑마마법 몇코였지? 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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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 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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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각 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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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각 93 5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암...습... 왜 암습을 쓸까? 마법을 뭐 하는게 있나? 아 이게 안되니까 신사로 잡으라고? 아... 인형 비밀 4개 거는거 어떠? 4개 걸거면 아까 재련 했어야죠 재련 퍼리 아니라 이거 두개 깐건 아주 좋았어요 6,3 와우 두런두런 브라이트윙 아 이거 아까 선택 잘한거같아 D 누적이 미쳤네 두런두런 브라이트윙 두런두런 브라이트윙 두런두런 브라이트윙 뚫뚫뚫뚫뚫뚫뚫뚫뚫 두런두런 브라이트윙 뭐야 이게 그냥 쓰면 되는거 아냐? 감소시키고 쓸까? 아니다 그냥 이거 쓰고 상대 이그니스 사진도 못찍고 사진이 뭐 이그니스 아 필드 락이면은 욕 그냥 명치 치는게 낫지 않나? 아 누굴 쏠까? 죽음이 다가가요 이것도 탈진도 있어서 금방 가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탈진도 탈진도 몇 딜이었지? 딜 카드가 안 나오네 차라리 돌진해서 잡는건 어때 차라리 돌진해서 잡는건 어때 아 젠개가 안 나오네요 골이 터뜨린 이날 도둑 를 상대 어떻게 했어야 됐지? 때리고 얼리고 한 턴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냥 이거 차원문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필드락 굳이 하지 말고? 필드락은 여킬각 버티게 안되면 필드락은 여킬각 버티게 안되면 요그 촉수라서 안되면 근데 요그 나갔어도 필드로 요거 탁탁탁탁 다 막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락을 걸까 말까 하다가 아 근데 이 덱은 좀 처음 봐가지고 신카드 3코 주공 2 늘리는 거였거든요? 3..3코 3딜 주공 2? 그거 좋아요? 난 별로인 것 같은데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내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 안 내는 것도 방법인데 야 안 내는 거 건설 상추는 건지하다 때려주네 오.. 이럴 때 당황 이럴 때 이럴 때 이거 잡고 가긴 해야될 것 같은데 누굴 쏠까 숨은 의미를 냅두면 동전을 또 쓸 수 있어가지고 카운터임 아바라 썼나요? 아직 못 쓴 친구? 나랑 놀자! 나랑! 타올의 별자리는 특히 밝군요 타올의 별자리 타올의 별자리 여윽 그 여윽 나의 여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우스 커서 하수인 되게 센데? 마우스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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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힘 오늘도 안되는데 1딜 부족 1딜 부족 2딜 부족 2딜 부족 2딜 부족 아이고 좋다 이거 쎄다 이거 쎄보이는데 근데 내가 죽기랑 패..하면은 죽기 개잘 패는데 이거는 근데 신규 카드가 안들어가긴 함 이건 나한테 좋은거 같은데 아닌가 이 덱은 그게 안되어 있어 어 업데이트가 안됐어요 추가 카드가 나 추가 카드가 좋은지 모르겠어 나 추가 카드가 좋은지 모르겠어 도탄 아 도탄 내가 도탄이 있어야되는데 도탄이 폭룬 뽑을거면 이걸 어떻게 하지? 아 깡을 해놓자 폭룬을 뽑아야되니까 지금 이거면 이거 못쓰니까 지금 이거면 이거 못쓰니까 도탄이 있긴한거 같다 도탄이어도 있긴한거 같다 존벌 좋다 폭더 생각해서 이걸 교환해주면 교환해준대로 좋아요 그리고 얘 내면은 존벌 오 정리해 체련 체련이 뭐더라? 아 이거 이거 비밀 쪽과 스토리 짠 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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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한 발 더 꽂아주겠소 숨은 의미 생각하면 안 때리는 게 낫나? 이거 하나까지는 쓸 걸 그랬나? 크라켄이라고? 본격적으로 뭐라고? 한 발 더 꽂아주겠소 한 발 더 꽂아주겠소 한 발 더 꽂아주겠소 안 쓸수록 손해야 그냥 쓰는 게 낫 안 쓸수록 손해야 그냥 쓰는 게 낫 1 사드 했어요 버프돼서 1, 3이요 옛날에는 1, 3이요 옛날에는 1, 4이요 필드에다 다 쓰는데 바보 2, 5 Talk 한 번 더 꽂아주겠소 1 sino 2%로 어떻게 하지? 어? 히힛 비전 화살통 하나 쓰네? 고양이 마술을 두 개 쓰네? 뭐가 빠진 거지? 도탄을 하나 써? 도탄은... 두 개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히드랄로돈도 쓰네? 동키로 봐요? 동키가 뭔데? 동키로 오디누 워리어 사냥꾼은 없는데? 아 헌터가 있구나 떠도는 괴물까지 쓰네? 아 이건 비밀양꾼이야 비전양꾼이 아니고 클래스? 에그 헌터 60%? 복수는 어떻게 해? 복수는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 번째가 비전양꾼이야 어 어 사 사 황금미니로 사 이거 사 황금미니로 사 이거 멋있어 멋있는 거였는데 아 미쳤다 8만원짜리 어 잠깐만 지워 황금이 들어 비밀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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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볼게요 전열 2개 도탄 2개 신비한 사격 2개 가수 2개 추적자 2개 떡에 1개 떡에 1개 숨은 음이 2개 고냥이 마술이 없네 실보문 창조 티탄별이 티탄별이 이거를 가져가네 이게 좋은게 특히나 시너지가 좋은게 별의 힘 아 하나 들어가오는구나 별의 힘하고 양이 도탄사격 요게 효율이 좋거든요 두런두런 라이팅 감옥도 들어가네 그럼 뭐가 빠진거지 냥이 대신 떠도는 겨물인데 지금 요그사로 나고 감옥에 들어가는 두개가 빠진거야 아 아스탈 아스탈로르 아스탈로르 빠지고 천신의 사교 뭐지? 아 이게 실보문 순철대원 빠진거 같은데 아 신사 신사 어 있는데 순철대원 있는데 뭐야 얜 빠졌고 아 얘가 빠졌네 고 고크파 얘 좋은데 얘 족싹인데 솔직히 이거 두개 빼고 고크파 인데 써볼께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요그가 그 요그가 아니야 아까 그 누가 썼던 티탄 요그야 첫 핸드에 뽑혔네 전사가 너무 많아서 동전 개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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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의 사교 살아있는 자들은 다양하게 흘리고 다닌다니까 꺼 악졸전상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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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 아 «이거 되노»구나 여기 갖다 박아서… 그쵸? 이른 타이밍에 이게 연병을 떨어버리네 근데 이렇게 붙으면 사기긴 하다 이 타이밍에 어쩔건데 아니 지속 아니야 한 번만 다음 주문만 도라도라도라도라도 homelessness도 이 체력이 얘가 많아 가지고 짜증나죠 도라도라도라도라도 아 쓰고 지속 어 이거 이건 그래요 돌아돌아돌돌돌돌돌 방패올리기 대 비밀로 두뇌풀 가동 슈므누미 슈므누미는 한번 가져가고 요거 좋다 미상 땡땡땡 아 황황황이거 황황황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거 황황황 슈므누미 슈므누미 아군 하수인이 죽은디 이제는 이걸 쓰나봐 방역 죽으면 나오는거 할거라고 했나봐 뾰족한 화살 그보다 더 예리한 존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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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굴렁 굴렁 사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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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뚫을게요. 도발 뚫긴 뚫어야되니까. 요거 하나 걸어주고 도라돌아 돌돌 쓴 아 이것도 쓰네? 난투 안 써. 하수인 안 내면 되잖아. 이러고 하수인 안 내면. 무조건 눈치채지 않을까? 눈치채서 안 때리면 더 좋죠. 근데 벌레를 안 내서 얘가 계산을 했다면? 벌레가 남는데 왜 안 내지? 속공으로 빙을 빼버리면 안 돼서. 안 때리면 더 좋아. 7 13 13 떡에. 때리려고 할 때? 쓱 아 끝났다. 크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 요크사론의 감옥에 안 나와서. 진짜 막판. 진짜 막판. 나 이거 이기든 지든 그만은 아 그러니까 도라돌아 돌돌돌 그 사코가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나 초반에 되게 쎄게 냈는데 가져갈까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 처음에 들고 가는 건가? 가져가 볼게. 어차피 이거 낼 거 많아가지고 요걸로 이거 전열 뽑으면 돼서 반갑네 여행자야 얘기하러 왔어? 재재생 목록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얘 얘 쎈애네? 동전 갈 써서 될까? 근데 합체하면 택 압축 근데 다음에 요거를 렉인 내야돼 조졌네 잡을 수가 없는데 빙덧인 척이 말이 안되는데 빙덧을 안냈는데 미미론의 도구가 뭐예요 1코 하나 더 또 그리고 하신 또 비밀을 내면 안됐나 밀코의 찾기에서 이걸로 냈어야되나 비닐찾기면 이걸로 내지말고 이미 조졌네 동전 남겨놨어도 하수인이 하나 죽어가지고 안됐을 것 같고 그니까 선택이 이걸 깔았어야 됐어 근데 이걸 깔아도 1코가 얘를 잡았을텐데 도탄사격을 요걸로 붙여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는거 아니면 도가 도탄사격을 요걸로 붙여가지고 잘 피한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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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쯔 다음에 요거 되있구요 킬까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미론의 도구가 4개니까 그니까 얘가 킬각일 수도 있어 미미론의 도구가 4개랑 3개고 근데 뭐 도구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까 걔가 얘가 얘네 얘 우리가 좀 그 피한게 좋았고 얘가 힐이 나온게 좋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잖아 씨벨런키야 아 아 으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으